앞차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? 앞차게 이렇게 차지해야 되겠지? 이렇게 이렇게 데미와 이렇게 에잇! 이게 아니겠지? 이렇게 펄치, 데미 데미? 다른 스테이 상태로 막 찼어 막 차가지고 여기 차는 여기 압축으로 이렇게 차야 되겠지? 지금 그 사람의 압축 패프렌치 그 데미가 많은데? 예수 데미가 보지 마시고 그래서 앞차게 차는 방법 접어서 이걸 알려주세요 그게 앞차기야 높이 차는게 중요하냐? 스윙아 너무 높은 것 같지? 이렇게 이것도 앞차기 앞차기 이것도 앞차기 이것도 앞차기 이것도 앞차기 해보세요 앞차기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